안녕하세요. 6시내딸기입니다. 밖에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네요. 저희 집은 주택 베란다라서 아파트 베란다보다는 좀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곳인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택 베란다도 6.8도 네, 닭이들이 지내기에 나쁘지 않은 온도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. 이 선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꼭 영상으로 좀 남겨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선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선반을 다들 이렇게 몇 단짜리 정도는 다들 있으시잖아요. 1개, 2개 사다 보면 어느새 선반들이 좀 많이 늘어나 있는데 제가 이제 다양한 선반들을 사용을 해보니까 좀 추천하고 싶은 선반이 있어요. 자, 저쪽부터 짠짠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이거는요. 제가 아주 작은 3단 선반이거든요. 근데 이 작은 걸 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. 일단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음... 일단 작고 이 선반을 인터넷 쿠팡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거라 제가 이 3단을 샀는데요. 생각보다 너무 작은 선반이어서 이걸 어디다 쓰나 했는데 그래도 산 거라서 쓰고는 있지만 여기 이렇게 다 텅 비어있잖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선반의 높이가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늘이 굉장히 많이 지고 햇빛을 보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위칸에다가 지금 엄청 쌓아 올려놨고 이렇게 밑에 쪽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라도 선반을 사실 일이 있으시다면 이왕이면 이렇게 작은 거 말고 저는 큰 거를 좀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작지만 이거는 이제 또 이것도 이제 3단 선반인데요. 옆에 있는 아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높이가 있지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단 선반을 사실 때는 위에 있는 선반이나 아래쪽이나 모두가 다 이렇게 햇빛을 좀 잘 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왕이면 선반을 구입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중간 사이즈나 작은 사이즈보다는 되도록이면 그냥 이렇게 큰 선반을 사이즈가 가장 큰 거를 사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. 어차피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.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아이들도 워낙 이렇게 이거는 이제 5단짜리 선반인데요. 워낙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간격이 높다 보니까 롱분을 진열하기에도 좋고 또 사이사이에 공간이 많다 보니까 햇빛이나 통풍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사보니까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고 다육이 키우는데 어렵지 않은 선반이 이렇게 5단짜리 가장 높은 거 여러분들이 쿠팡이나 어떤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 그 다육이 선반 하면 다육이 선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선반들이 나와요. 가격이 얼마 비싸지 않아 이 5단짜리 선반도 할인된 가격에 저는 한 3만원대 정도 구매를 한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아무래도 선반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위에 있는 아이들 중간에 있는 아이들 다 햇빛을 잘 볼 수 있어서 한꺼번에 또 많은 아이들을 진열할 수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. 작은 거나 중간짜리를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이렇게 큰 거를 한 사이즈를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사용을 해보니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매가 조금 뭐 이렇게 부담스럽거나 구매가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 중고마켓 뭐 헬로마켓이나 당근마켓에 이런 선반들을 검색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쓰시다가 이제 필요 없는 이런 선반들이 굉장히 중고마켓에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당근마켓 같은 거 여러분은 앱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런 거 선반 사시면 이런 당근마켓 안에서도 선반이나 다육이나 화분 같은 것들도 중고로 잘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중고 사이트들도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짠 옆에 있는 거 제가 요렇게 유리로 되어있는 테이블이에요. 티 테이블인데 제가 이것도 당근마켓이라는 중고마켓에서 무료 나눔을 어떤 분이 하고 계셨는데 제가 얼른 제가 가져갈게요 해가지고 가지고 왔던 아이거든요.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 선반을 사자니 이렇게 좀 복잡하고 이래서 아 이렇게 햇빛을 좀 가장 잘 비추는 곳에 이걸 하나를 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유리 티 테이블을 저는 당근마켓에서 무료로 받은 아이거든요. 그래서 요런 거 활용을 해보셔면 좋을 것 같고 다육이가 너무 많아서 놀 자리가 없는 분들은 사실 선반을 사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양에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는 이런 티 테이블 같은 거 너무 추천하고 싶어요. 이런 게 햇빛이나 다육이를 관찰하기에도 너무 좋은 선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런 거 테이블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집에서 안 쓰시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.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제가 요렇게 다육이 원목 이런 선반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음 이렇게 아무래도 높이가 높지 않다 보니까 햇빛을 이렇게 좀 보거나 또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놓을 수가 없는 좀 단점이 있잖아요. 요런 테이블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좀 많이 썼다가 지금은 거의 선반을 5단 5단 선반들을 활용하고 있는 편이에요. 네 짠짠짠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 구매를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 그래서 음 어떻게 혹시라도 선반 구입을 좀 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검색을 해서 어 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정말 구매가 어렵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네 제가 뭐 쿠팡이나 다른데 어 이렇게 좀 저렴한 아이들이 있는 있는 아이들 좀 검색을 해서 예 제가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한번 보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다육이를 좋아하게 되면 이제 다육생활에 이제 빠져들게 되잖아요. 그러면서 다육이들도 많이 사지만 그만큼 또 화분들에도 욕심이 생기고 또 점점 늘어나면 이제 집이 협소해지기 때문에 어 더불어서 같이 사게 되는 게 바로 이 선반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어 또 선반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것 만큼이나 또 다육이들 분갈이 할 때는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사게 되는 그런 단계가 또 오잖아요. 아무튼 뭐 네 다육생활 즐겁습니다. 음 뭐 다육이도 이제 많이 키우다 보면 화분이나 다육이 값도 이제 만만치 않은 때가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식물을 보면서 힐링하고 어 기쁨을 느끼는 어 이 정도의 내 행복이라면 저는 네 이 정도의 값은 지불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 오늘은 선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이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선반을 좀 구입을 하실 때 어 단의 높이가 좀 높고 네 좀 큰 것 큰 선반을 이왕이면 어 사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네 이게 중고마켓 네 사이트를 좀 많이 이용을 하시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네 또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선반을 좀 활용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좀 높이 있는 어 선반 쪽에는 햇빛을 잘 봐야 하는 아이들을 위쪽으로 네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렇게 아래쪽에도 충분히 햇빛을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반의 이렇게 뒤쪽 네 이렇게 뒤쪽으로는 어 약간 반그늘이어도 되는 아이들을 뒤쪽으로 네 배치를 하시면 훨씬 더 괜찮아요. 그리고 저는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맨 아래쪽은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어 이렇게 하월시아나 리톱스나 이렇게 햇빛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을 이제 선반 밑쪽으로 놓거나 좀 무거운 화분들을 밑에다가 저는 이제 어 놓거든요.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반을 사서 어 배치를 좀 하다보면 노하우가 이제 좀 생기실 거예요. 되도록 햇빛을 잘 봐야 되는 아이들은 앞쪽으로 반그늘이어도 되는 아이들은 뒤쪽으로 그리고 햇빛이 어 필요한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윗칸에 어 배치를 하시면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하게 또 다육이도 키우고 또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말이 좀 너무 빨랐던 것 같은데 하하하하 네 선반 잘 활용해 보시고요. 오늘도 6시 4달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 저는 다시 올게요. 여러분 안녕 너무 예쁘죠. 안녕